어제 경북 청도 음문댐 칠수탑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잠수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익사로 추정됩니다. 잠수부 2명 가운데 1명은 경력이 20년 넘은 베테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이유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수부 참변이 3년 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고 다른 댐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북 청도 음문댐 칠수탑에서 작업하던 잠수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칠수탑 외벽에 철근과 철근을 묶는 결속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겁니다. 2인 1조로 물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물에 들어간 50대 잠수부가 갑자기 물속으로 빨려들어간 순간, 이를 구하기 위해 뒤따라 들어간 20대 잠수부마저 숨진 겁니다. 물 밖에 있던 다른 현장 작업자들이 구조했는데, 50대 남성은 물속에서, 20대 남성은 수문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23년 경력의 50대 잠수부도, 7년 경력의 20대 잠수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들은 음문댐 칠수탑 콘크리트 보강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심 3미터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중 벨브가 열리면서 수압이 강해졌고, 그 수압에 의해 빨려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대만전성 강화를 위해 발주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공사 대우건설,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수문이 열리게 된 과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수탑 공사를 하다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음문댐 취수탑 공사장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물속 집안이 무너지면서 구조물 공사를 하던 잠수부가 숨졌습니다. 같은 해 7월에 경주 봉은호에서도 수문 교체 작업 전 상황 점검을 하던 60대 잠수부가 숨졌고, 2020년 10월에는 대구 달성군 가창댐에서도 잠수부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댐 공사 도중 잠수부 참변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규를 마련해 재발 방지를 마련하는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